옛날 전라남도 어느 마을에 백씨 할머니가 살았다. 백씨 할머니의 집안은 대대로 무녀 집안이었는데 그녀 역시 뛰어난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백씨 할머니는 비범한 능력만큼이나 생김새에도 특징이 있었다. 그녀의 양쪽 눈 아래에는 점이 있었는데 얼핏 보면 마치 눈동자가 네 개인 것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백씨 할머니를 눈동자 네 개 가진 할머니라고 부르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궁금한 일이 생길 때마다 백씨 할머니를 찾아가 물었다. 할머니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벌써 몇 번째 재도전인지 몰라요. 과연 언제쯤 빛을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 요즘 우리 집사람이 뭔가 숨기는 듯하고 수상적은 낌새가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딴 놈이랑 바람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딱 털미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 저는 언제까지 살다가 언제쯤 죽으려나요? 벌써 반년째 소화도 잘 안 되고 살이 자꾸 빠지는데 혹시 오늘 잠들었다 내일 깨지 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어 죽겠어요. 백씨 할머니는 그때마다 사람들이 찾던 대답을 해 주었다. 그런데 백씨 할머니에게 살해하는 데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미역과 쌀로만 상담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다. 딴 것은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아. 돈도 필요 없어. 미역하고 쌀만 가지고 와. 그래야만 답을 해 줄 테니까. 백씨 할머니의 집에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고 자연히 할머니의 집에는 미역과 쌀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다. 한편 백씨 할머니의 외동 아들은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남편인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백씨 할머니의 남편인 할아버지는 왜 아내가 미역과 쌀만 받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돈으로 받는 편이 포관도 쉽고 쓰기도 편한데 왜 하필 미역과 쌀인가?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내가 보통 여인이 아님을 알았기에 집 곶간이 미역과 쌀로 가득 차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잠자리에 들기 위해 나란히 누워 있을 때였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곧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이여요. 그게 무슨 말이오? 한양에 있는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다니? 누명을 쓰고 벌을 받게 되지요. 뭐, 뭐라고? 아니, 그걸 알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오?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들이 잠시 고생할 테지만 조금만 견디면 다시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에요. 당신 너무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요. 이런, 알겠구려. 할머니의 예언대로 얼마 후 부부의 아들은 한양에서 진도로 유배 보내지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이미 들어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정말로 아들이 진도에서 기약 없는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답답한 마음을 가늘 길이 없었다. 내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리 없는데 얼마나 억울할꼬. 외딴 진도에서 얼마나 갑갑할꼬. 그러나 할아버지와 달리 할머니는 덤덤하게 말했다. 아들이 그간 쉬지 않고 나라를 위해 일해왔으니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형벌이 유배인데 유배당한 아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라고 하니 무슨 말인가 싶었다. 그러나 아내는 보통 여인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생각이 있겠거니 했다.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들을 진도에서 빼낼 방법을 알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그 이듬해 전국에는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 그야말로 집집마다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 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때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내가 왔어요. 콧가네 미역과 쌀을 아들이 있는 진도로 보내시지요. 부부의 아들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진도는 평소에는 먹을거리가 넘치는 곳이었다. 큰 풍수해나 가뭄이 닥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가뭄은 진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진도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관심과 손길이 닿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욱 어려웠다. 그리하여 진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굶주림에 힘겨워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그간 마을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받은 미역과 쌀을 진도로 보냈다. 그리고 그 미역과 쌀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무려 진도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었다. 그렇게 진도 사람들은 백시 할머니가 그간 모아온 미역과 쌀 덕분에 따끈한 쌀밥과 미역국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다. 한편 전국의 가뭄에 대처하던 임금은 뒤늦게 진도의 사정을 전해들었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하다니 나보다 낫구나. 그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진도 사람들 모두를 먹여 살렸더냐. 그토록 많은 미역과 쌀을 가지고 있고 베풀 수 있는 자라면 보통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신하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며 그의 아들 이야기도 덧붙였다. 아들이 진도에서 지내고 있었기에 노부부가 진도에 미역과 쌀을 베푼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흠, 진도에 유배가 있는 이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임금은 그제서야 백시 할머니의 아들이 어떤 죄명으로 진도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정치 싸움에 휘말려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았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이를 어찌 진도에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겠나. 서둘러 이자를 다시 한양으로 올라오게 하거라. 그리하여 백시 할머니의 아들은 짧은 귀양살이 후에 다시 한양으로 복귀하게 된 것은 물론 이전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를 임명받았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예언 능력에 또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역과 쌀을 모으던 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구나. 참 내 아내지만 대단한 요인이네. 유배형은 조선시대에 내려졌던 형벌 중 사형 다음으로 중형에 해당한다고 할 만큼 무거운 형벌이었다고 한다.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져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 불릴만도 하다. 조선시대 당시 전국의 유배지 중에서 가장 험한 곳은 북쪽 변방이나 외딴 섬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당시 유배지로 자주 이용된 곳으로는 제주, 거제도, 이야기에 등장한 진도, 흑산도, 남해, 해남 등이라고 한다. 당시의 유배지가 오늘날에는 누구나 한 번쯤 여행 가고 싶은 곳으로 꼽히는 휴양지가 되었으니 이는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시대 때에도 귀양살이가 그리 괴롭지만은 않았다는 기록들이 있다. 오히려 한양에서 영화를 누리던 이들이 귀양을 와서 그간의 골치아픈 정치 싸움에서 벗어나 시와 글을 짓고 그림을 그리며 소일거리를 하며 지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야기에 등장한 진도로 유배당한 사람들 중에는 걸출한 학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비록 강제로 낯선 섬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곳곳에 문화적 자양분을 뿌리게 되었으니 그 또한 흥미로운 일이라 할 것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재의 창작동화 신비한 502 자파점을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벙소가